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나님 생일 축하합니다. 5분이 하시죠. 친구를. 누르시래요. 빨리 누르시래요. 하나 둘 셋. 양체 같은 친구와 화살 같은 친구. 화살 같은 친구. 화살은 약간 부참는 성격이. 부참는 성격이 이렇게. 화살은 그냥. 사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원하는 얼굴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는 얼굴은 없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시기적 질문과. 팀플을 합니다. 과제 또는 회사에서. 분위기가 최고고. 하지만 무능해 다. 근데 그거랑. 다들 능력이 쩔어요. 근데 배려 따위는 없어요. 저는 분위기가 최고. 무능하지만. 무능하지만. 분위기가 최고면. 나도. 그 팀플을 해서. 이유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아. 복사입니다. 아. 무능해도 돼. 무능해도 돼. 결국 과정이 중요해요. 진짜 짜증나요. 지금 좀. 윤 씨는. 월요일 새벽 4시에 출근하기. 금요일 자정까지 일하기. 오늘 4시에 출근하기. 오늘 4시에 출근하기. 오늘 4시에 출근하기. 오늘 4시에 출근하기. 일찍이라는 거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 거 아닌데. 차라리. 어메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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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와 트 사람이라는 이야기. 전면력. 랑. 공이란다. 여우야, 공이란. 근데 이게 결국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우도 공이든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 내에.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어떻게 하셨어. 표현을 해서요. 결국에는 고음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서 공이란. AI가 정답이야, 정답. 정답이야, 정답. 정답이야. 진짜 얘기해? 오, 진짜? 왜? 1초에 마무리하니까. 대답이네. 네? 왜? 왜? 내가 네? 오케이. 나한테 잘해. 오케이, 괜찮아요? 오, cinco, 일정하게 잘해. 오케이. 똥만 잘해. 똥만 잘해. 잘하나. 아, 잘하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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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번 더 같이 살만 내게 한 번 다 했지 되게 추천하게 준비했지만 격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